두두리와 친구들이 글자 놀이 상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글자 놀이 되는 문제를 폐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 두두리 고생 좀 할 거나 봐. 신난다. 니아는 거짓말쟁이야. 이 성 안에 장난감이 가득이 뜨는데 장난감이 하나도 없잖아. 단어 시작되는 세 글자 단어를 말하면 문열을 저지. 쉽다. 갈려. 그건 두 글자잖아. 그럼 가시나무요. 그건 세 글자잖아. 세 글자. 개구리. 그건 개로 시작하는 말이잖아. 두두리 어떻게 좀 해봐. 갓자로 시작하는 건 나와라. 호로록. 이게 뭐야. 가랑비는 가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지.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두두리와 아이들이 문제를 못 맞혀서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안되겠다. 풀고 가봐야지. 니아 말대로 정말 장난감이 많이 있어. 글자 놀이 성에 오길 잘했지. 그래. 봐가라. 근데 니아는 뭐하고 있을까?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나가지 못한다. 잘못했어요. 내 무력이네요. 언니들. 마지막 bottleneck. drawrift. 혹시따임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행 cup. cerner잇잇잇잇잇잇잇잇. quesdemo.